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에 있는 남극에 탐사선을 착륙시켰습니다. 달 남극에는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우주 강국들이 착륙 경쟁을 벌여왔는데요. 실제 얼음이 발견되면 달에 사람이 머무는 유인기지를 세우는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 장동건 기자입니다.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보내온 달 남극의 울퉁불퉁한 표면 사진입니다. 지난달 14일 인도 사티시다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찬드라얀 3호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6시 4분쯤 달 남극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. 앞서 러시아의 루나 25호가 달 남극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해 실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.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소련,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달 남극에 착륙한 건 인도가 최초입니다. 찬드라얀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은 2주 동안 달 남극 표면에 얼음을 포함한 다른 요소가 있는지 화학 분석 작업에 나섭니다. 달 남극은 크레이터가 많아 착륙이 어렵지만 앞서 얼음이 있다는 관측 결과가 나오며 우주 강국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. 달에서 물을 직접 얻을 수 있다면 유인기지를 세우고 다른 행성 탐사에 나서는 등 향후 우주 탐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.